사실 뒤에 안 보여 잘 안 보여 쇼케이스 한 번 봐 맞아 근데 애들 대회 같은 건 쇼케이스는 에어컨 핀토면 안 보여 어 근데 이거 여기다 보니까 카메라 빠른 잘 맞네 어 이게 얼굴이 조명 조명 티가 안해 아 맞아 끝 아 hare logr 알 few 속이 내부 알 길 Donc 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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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3,2, & 4 4 1 2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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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5 5 5 6 6 7 7 7 6 6 7 7 7 7 8 7 8 8 8 9 9 7 7 7 8 8 10 10 10 10 10 10 10 la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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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저희가 연습할때는 일단 몸을 만드는걸 우선 부의할때는 호흡을 하는게 우선 근데 개인의 힘이랑 노래를 맞춰 움직일 때는 최대한 타이밍에 맞춰 backstory 길게 가다봤다가 빠르게 움직이는거 지금 보면 처음 듣고까지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뭐 타이밍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강한 시간에 그걸 연습해요 그건 좀 계속 이해해 볼까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